너무 얄미운 체리 아 데마스야 바로 나가버리기 아 뭐 데마스야 못나가면 식테리 아니지 어 혼자 남았거든 타이틀 타이틀 아 근데 왜이렇게 빨라? 호호 호호 아니 뭐야 왜이렇게 빨라 어어 아니 뭐야 아니 왜이래 왜이러는건데 뭐지? 뭐야 어어 아니 아니 이게 왜이렇게 빨라 와아 캐릭터가 어지러워 화면이 너무 어지러워 못 따라가겠어 라이온